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루타 나이 드워커 첫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루타 10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부터 자 먼지가 해야하는게 무엇입니까? 아 여기서 스킬 다 써도 되나? 어? 너무 시끄러운데? 아 좋습니다. 블러드 킷. 처음으로 격파를 해봅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판반을 먼저 가고 싶군요. 판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왜 안잡았습니까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어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 됐습니다. 안 보여. 상황 브레이킹 부탁합니다. 아 안 보여 죽겠네. 잠깐만요. 그래픽 잡고 갑시다. 아 안 보여서 안 보여서 막 때리지 못하겠어. 아 게임의 질문은 금하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판반이 까지 절취를 해줍니다. 안 보여가지고 막 때리지 못하겠네. 다음 뭡니까? 아 얘가 좀 난해할 것 같은데? 얘 어떡하냐? 아 딜이 될지 모르겠네. 여기서 용사 여지를 딱 써줍니다. 그럼 모자를 안받지 그럼 바인드를 걸어봐 어 분신이 풀린건가 나이스샷 굿 좋습니다 다음 어딥니까 가베리지요 아 풀러 넌 잡은 줄 알았네 채널 한번 옮겨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스트 저도 카벨 처음 해보는데 나도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아 스킬이 없는게 좀 아쉽긴 한데 갑니다 스킬 첫 아 바인드 실패했어 아 좋습니다 아 아 됐어 바인드카 될거같은데 아 아 쟤가 죽었다고 여기서 또 아 아 소리도 꺼져버렸군 흐흐흫 아 너무 조용해졌군요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아 아 왜 갑자기 너무 약해진거 같냐 기분탓인거 아 이제 들어갔군요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첫 카벨컷이 되겠군요 조각 조각이 조각 조각 조각은 15 12 12 14 15 하나 어디있나요 하나 하나 어디있나요 흐흐흫 날 못찾나요 아 여기 있군요 14 12 13 15 가 나오군요 요것으로 나이터꺼 첫 가로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